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욕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나타내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송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개천의 용이 산업화에 조석을 마련한 나라입니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자신이 중간층이란 사람은 급격히 줄고 5명 중 1명이 자신을 흑수저 최하층민으로 여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과 최상층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20여 년 전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던 게 지금은 2명에 그쳤습니다. 예전엔 아들, 딸은 나보다 잘 살겠지 했지만 지금은 국민 절반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안정함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애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걔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데 갈 확률도 많고. 계층 이동 비관론은 사회의 갈등뿐 아니라 성취욕구를 떨어뜨려 경제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쇼크를 계속 받은 동물은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도 쇼크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좌포작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인간의 경우에도 그처럼 무기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한 소득 재분배와 성공기회 제공 등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복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